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도 수학 알고리즘의 한 부분인 근사값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사값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장 가까운 값을 찾는 게 근사값이에요. 자, 그래서 배열 A라고 하는 원소에 100개의 원소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절대값이 500 이하에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정수 33에 가장 가까운 근사값을 찾아서 원소에 첨자를 출력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라는 문제인데, 자, 100개의 원소 중에서 33에 가장 가까운 근사값을 찾아서 그 첨자를 출력을 해달라는 문제에요. 자, 그러면 어떤 배열 원소와 33과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원소의 값이 33보다 작으면 차이는 33 마이너스 배열의 원소값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배열 원소의 값이 33보다 크면 차이는 배열 원소값에서 마이너스 33이 돼요. 자, 그러니까 작을 경우에는 33에서 배열 원소값을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되고, 클 경우에는 배열 원소값에서 근사값인 33을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배열 원소와 33과의 차이에 대한 초기값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해보시면 돼요. 배열 원소 0이 가장 차이가 큰 원소라고 가정을 해놓고, 모든 원소는 절대값이 502하기 때문에 배열 원소값은 즉 마이너스 500이 돼요. 자, 이 경우에는 배열 원소하고 근사값과의 차이는 33이라고 하는 근사값에서 절대값을 빼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돼서 533이 되겠죠. 자, 알고리즘을 구하려는 첨자를 0으로 설정을 한 후에 이제부터 1부터 100가지의 배열에서 제시한 100개의 원소를 진행을 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배열 원소와 33과의 차이를 구하는데 최소 차이값보다 작으면 값을 갱신하고 현재 원소의 첨자를 새로운 정답으로 설정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배열 원소와 33과의 차이를 구하는 후에 최소 차이값보다 작으면 값을 갱신하고 새로운 값으로 정답으로 간주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배열 원소하고 33과의 차이를 구하는데 최소 차이값보다 작으면 값을 갱신을 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지금까지의 최소 차이값보다 작으면 값을 갱신을 해서 정답을 구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순서두에서 사용될 변수를 먼저 분석을 해보자고요. A라고 하는 배열에다가 100개의 원소를 제시를 했고요. 자, 그래서 A라는 배열은 배열 원소값이고요. 그 다음에 CHA라고 하는 변수는 어떤 배열 원소의 값과 33과의 차이를 의미하는 변수예요. 그 다음 MINHA는 100개의 원소 모두에 대한 CHA, 그 차이값들 중에서 미니멈이라는 의미로 가장 작은 값을 가지게 되는 변수고요. 그 다음에 ANS라는 건 가장 작은 값을 갱신시키기 위한 배열의 첨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4개의 변수를 이용을 해서 알고리즘을 분석을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배열에다 100개의 원소를 대입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은 533이에요. 자, 우리가 33이라는 금사값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됐어요? 원소값 중에서 500이 최대값이었어요. 그래서 33 마이너스, 마이너스 500이 됐기 때문에 533이 초기값으로 미니멈, 가장 작은 차이값은 533이 초기값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N은 0, 그 다음에 ANS라는 것은 다시 N이라는 값으로 설정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N이라는 변수는 배열 참조의 초기값을 0으로 잡아준 거예요. 0으로 잡기 위해서 일단 0이 33과 가장 근사한 근사값이라는 의미로 0으로 설정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 N 플러스 1을 한 것은 배열 요소가 100개가 제시가 됐으니까 0에서 1이 증가됐으니까 100개의 원소 중에서 첫 번째 값을 가지고 비교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값이 33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떻게 돼요? 갱신을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뺄셈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차이값을 배열 원소값에서 근사값을 뺀다든지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사값에서 배열 원소값을 빼주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 분석에서 규칙에서 받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시키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배열 원소에서 작으면 근사값에서 원소값을 빼주시면 되고 크면 배열 원소값에서 근사값을 빼주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이 부분이 차이값이 작을 경우에는 배열 원소값에서 근사값을 빼주시면 되는 거고 차이값이 클 경우에는, 즉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즉 배열 원소값이 33보다 작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근사값에서 배열 원소값을 빼주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조건문은 33이라는 근사값을 찾기 위해서 배열 원소값이 33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배열 원소값에서 근사값을 빼주시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배열 원소값이 33보다 적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근사값에서 배열 원소값을 빼주시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조건문은 근사값이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한 조건문이고요. 그 다음에 차이값을 정상적으로 배열 원소값이 33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는 가장 작은 값으로 간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차이값이 가장 작은 값하고 비교를 해서 참이면 교환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원소와 배열 원소값하고 33과의 차이점, 근사값과의 차이점을 조건으로 비교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사값이라는 것은 문제에서 제시한 어떤 주어진 근사값을 찾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값을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인데 마찬가지 수학적인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각의 변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근사값을 찾는 문제에서도 충분히 가로매꼬기를 해 주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첫 번째 분석을 했을 때 근사값보다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각각 배열 요소에서 마이너스를 하느냐 아니면 근사값에서 마이너스를 하느냐로 나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못 판단되시면 전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면 나머지 부분은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